어색해, 어색해. 야, 청아 표정 봐. 야, 지나쳐서 미안하다. 어서 와. 안 열리냐? 문 좀 열어주시지. 저 스케줄 끝나고. 잘 지내셨어요? 어, 그럼. 잘 지냈지. 목걸이 좀 많이. 나? 그래, 너는 나 자주 봤지. 왜 이렇게? 데뷔 때부터. 맞아, 맞아. 니네 숙소. 아, 아이유아이 때. 아이유아이 때. 인연이 있으셨네. 네, 맞아요. 완전 옛날에. 야, 걔들 다 잘하고 있나? 아니, 최근에 이제 모든 친구들이 아이유아이 멤버들이 이제 각자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핸드폰을 공식적으로 다 받았어요. 그래서 진짜 며칠 전에 단체로 생긴 거예요. 우와, 진짜? 진짜 좋았겠다. 저 방 들어가고 싶다. 신기했어요. 난 한동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핸드폰이 안 나온 때도 있었어. 상태요? 응. 신용 상태가 안 좋았어. 저런 얘기로 봐. 아니, 서로 부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.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금융이 무섭다라는 걸 일깨워줘야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. 가봅시다, 가봅시다. 우리가 또 각자 먹고 싶은 것도 먹고. 좋아요. 좋아. 근데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, 오빠 매운 거. 아, 난 매운 거잖아. 그렇죠.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.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매운 걸로 푸는 친구들도 있고.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친구들도 있고. 맞아. 난 이 동네에 오는 거 자체가 약간 스트레스 받아. 여기 청담동이잖아. 오빠 집이 바로 저 뒤였거든. 날라갔거든. 날라... 날라갔거든. 슬피해. 슬피해. 그냥 되게 청아를 강한 아이로 만들고 싶었어요. 네. 아, 왜 그러세요? 아니, 왜 그러세요? 자꾸 아니라 하나하나 알아가자면. 오늘, 오늘, 오늘 이러다가 제가 스트레스받도 가는 거 아니에요? 풀려. 아니야, 맞지 마. 맞지 마. 맞지 마. 여기 어디 있지? 여기 중국 음식. 버거? 와우, 마라탕 이런 거? 오우. 맛있게 보이세요? 네. 네. 야, 맛있긴 한데? 저 사람 시키는 거 먹는 거야? 네. 맛있겠다. 오우. 좋은데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매운 거를... 매운 데를 잘하는 데인. 네, 그런데 이제 저... 본인이 알아왔어요. 이 곳이 좋은 곳이다. 새로운 데를 가보고 싶어서, 오빠랑. 이거 그 영화 윤계상 선배님께서... 이거 먹을 거니? 마라, 마라 룽샤? 네. 주인장 여기 화목 화목. 네? 여기 장천이 먹었던 게 음식이 있어? 마라와 룽샤를 찾으신 거 맞습니까? 네, 네. 그거 한 번 갖고 와보. 네. 그거 한 번 갖고 와보. 네, 알겠습니다. 영화처럼 해. 제일 매운 거 최근에 드신 게 언제예요? 내가 홈쇼핑에서 볶음밥을 하나 했었어. 그게 되게 잘 됐어. 그래서 두 번째로 짬뽕을 했어. 그것도, 그것도 됐어. 당했어. 아이고야. 아, 왜 자꾸 나가고 있어. 아니, 왜 자꾸 나가고 있어. 아니, 왜 자꾸 나가고 있어. 아니, 왜 자꾸 나가고 있어. 흥법으로 뭔가 그걸로 다 나가고 있어. 이제 잘된 거 얘기만 해 줄까? 스트레스 풀릴 수 있는 잘될 거 하나 해 줄까? 네. 진짜야? 네. 아, 나 했다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네? 뭐 같아? 어디 식당 막 왜 식권? 막 이런 거 아니에요? 오빠가 좋아하시는 식당. 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. 진짜로. 이거 뭐예요? 오! 뭐야? 오! 맞네. 뭔데? 저 이거 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그래? 우리가 너 선후배니까 6 대 4로 할래, 7 대 3으로 할래? 오빠 다 같으세요. 아니, 왜 그래. 그럼 네가. 다음에 매운 거 맨날 사줘. 너 왜 이렇게 지쳤대. 그걸 갖고 맨날 사달라고 그래. 아니, 진짜로. 몇 대 몇. 6 대 4, 7 대 3. 8 대 2 다 좋아. 그럼 5 대 5. 그럼 5 대 5. 5 대 5? 5 대 5로. 아니, 그게 싫어서 지금 6 대 4, 7 대 3만 안 되는 거야. 아, 그건 내가 너무 못 해 볼 수 있으니까. 아, 그럼 어떡해요. 6 대 4, 6 대 4. 알겠어요. 6 대 4. 오빠가 6 대 4. 네. 아, 그리고 돈도 네가 내야지 나한테. 6 대 4니까 너 4,000원 있어? 4,000원을 받아요? 이게 뭐예요? 네가 좋아하는 번호로. 여기에 6개씩 하는 거야. 네가 좋아하는 거 3개, 내가 좋아하는 거 3개씩 섞으면 되지. 너, 너 주로 사람들이 볼 때 너 재수가 좋대? 재수가 좀 없는 거 같아? 저 운 좀 없는 편이에요. 그럼 너 하나씩만 해. 다섯 개는 내가 할게. 오늘 우리 촬영 토요일이잖아. 이따 9시에 이거 추첨한다니까? 몇 시간 안 넘었어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와, 왔다. 발걸음이 정말 가볍다. 왜 오빠 기분이 괜찮아요? 느낌 괜찮아요? 느낌 괜찮아요? 느낌 괜찮아요? 실례합니다, 의사. 아, 맛있겠다. 저거 까먹기 시작하면 끝없이 먹는다면서요? 와, 저거 다 먹고 양념에다 밥 비벼 먹던데. 와우. 아, 예스. 예스. 아, 오케이. 예스. 예스. 응. 짠. 짠. 난 많이 안 바를게. 안 바를게. 너는 그렇게 안 매워? 먹을 만에? 어, 맛있어요. 역시 먹을 때 행복해진다. 네. 이제야 진짜 리액션 나왔네. 이거 잘 먹네. 아, 맛있겠다. 맛있어, 맛있어. 이게 몸통이네. 몸통은 꼬리 먼저 뜯고. 잘 먹네. 잘 먹네. 잘 먹네, 청아야. 아유. 저렇게 잘 먹었나, 청아? 잘 먹는다, 진짜. 오빠, 근데 많이 매우세요? 먹을 만에, 먹을 만에. 응. 오빠, 지금 스트레스 받으세요? 잠깐만. 어떻게 해요? 매우고 아프고. 다 드셨으니까. 어지러워, 어지러워. 매워서 조금 어지러워. 어떻게 해. 선생님이 나가셨어. 미안해? 매우니까 약간 정신이 없다. 혹시, 어떻게 해야되나? sociales이나 감사드립니다. 아니게, 왜 안샅니까? Action! I've seen my brain.